안녕하세요 기쁜가득 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장아찌를 한번 만들려고 해요 자 우리가 또 농사진기에 고구마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구마 장아찌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참 여러가지 장아찌가 다 있죠 고구마는 껍질이 좋으니까 껍질채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게 썰어서 이제 썰어주세요 저렇게 그러니까는 생고구마 먹을 맛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간장 간장 해서 만드는 것도 맛있더라구요 찜기에다가 물을 팔팔 끓일 때 살짝 한번 넣다가 그 한번만 살짝 김만 올라오면 꺼주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이 녹말 부분이 빠져서 더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고구마가 식는 동안 간장을 만들어 볼까요 소스를 자 500ml죠 저게 컵이 500ml 컵 두개 넣었어요 간장 설탕 설탕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맞춰서 넣으시면 되요 당기실이면 조금만 넣으시고 식초 식초는 한컵 그 다음에 매실 매실은 매실도 취향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살짝 먹어보세요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맛이 있으면은 그냥 하고 좀 싱겁다 맛이 없다 그럴 땐 더 넣으시면 되요 자 이제 고구마가 다 식었고 소스도 다 만들었고 자 밀폐용기에다가 고구마를 담아주세요 저도 고구마 장아찌는 처음 해봐요 근데 남들이 다 맛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담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청양고추랑 이렇게 마늘을 넣고요 청양고추를 넣으면 더 칼칼해서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소스를 일단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소스 만드는 거 힘들다 생각하시면은 마트에 가시면은 장아찌용 간장이 있습니다 그걸 사다가 넣으시고 그 맛이 살짝 맛이 조금 덜하다 싶으면 설탕하고 식초를 조금 더 넣으시면 맛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쁨이가 이렇게 고구마 장아찌를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셔서 드셔보세요 색다른 맛이 납니다 자 오늘도 기쁨이 채널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